어젯밤 이야기 2입니다. 조용히 해서 제가 시작해야 되니까 정식해 주십쇼 정식해 주십쇼 불을 받게 되지만 결론이 없었어요 오늘 길에 갔어 하하하하 결론이 없었어요 결론이 없었어요 결론이 없었어요 너 이게 바로 내가 늦은지 어젯바나 시대는 너물이 잡혀있어 너 이게 바로 내가 늦은지 아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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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많아 아이오 밤새 난 우주만 탱겼어 국가의 안여러로 해 내 가족과 친구를 쏟쏟아 비칸 끝이네 종속도 시원해지네 해결 가족도 있고 일곱곳을 함께 만나 나이오 아이오 우리 밤새 너만이 만나서 오이오 네가 베이삼 아이오 아이오 우리 밤새 너만 사 야 아이오 아이오 너 이 노래는 잘 못했는지 뱃뱃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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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